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 가게 되면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 그 다음에 높이,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 실무에서 요견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니까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갖다가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인쇄된다. 한 페이지에 요거 신경 쓰셔야 되고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누르고 난 다음에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동 맞춤, 자동 맞춤에서 용지 너비와 용지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된다. 그 얘기에요. 배율은 워크시트의 표준 크기의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 수자적인 개념 10에서 400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은 당연히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한다. 뭐냐면 지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확대 축소 배율은 10%에서 400%까지 여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은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설정한다. 그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죠. 뭐냐면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 메모에서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자료가 입력된 시트 1을 인쇄를 하니 5장이 출력이 되었다. 시트 1의 모든 자료를 한 장에 인쇄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이죠.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을 선택한 다음에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한 다음에 인쇄한다. 바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시험을 떠나서라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